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장스타임. 장우석 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천사같은 우리 엔젤장. 도장 찍어주시는 스탬프장.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도 한번 달려볼까요? 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시간 너무 얽매지 마시고요. 더 하겠다고요. 좀 더 늦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급하게 할 생각은 없고요.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제가. 그런데 지금 오늘 선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페이스북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일단은 특히 낯삭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별로 언급할 필요 없지만 퀄컴도 좋았다는 거.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잠깐 보게 되면 마이크로스푸트가 좀 색깔이 좀 빨갛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영업 마진율에 대한 하락 때문에. 어제 저희 제 방송의 주제처럼 정말 지어짜듯 실적을. 그래서 뭔가 조금 걸려버리면 주가가 빠지는. 용서 없죠. 용서 없이. 노멀시. 그래서 일단 좀 그랬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글은 사상 최고치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아마 페이스북도 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이 보일 거기 때문에. 일단 빅테크에 대한 상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어디에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의외로 테슬라가 약해지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일단 테슬라에 많이 엮여 있는 ARKK, ARK 시리즈 ETF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아크. 돈나무 눈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그랬습니다. 어제는 일단 제롬팔 연준 의장의 코멘트, 스피치가 뭐가 나올지 약간의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관망세가 나오면서 주요 업종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5년 만에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필수비자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5일 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컨슈머, 스테이플주 이게 필수비자인데 하락을 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머지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에너지, 금융 소재 같은 것들, 경기 민감주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제가 어제 패드의 연선문을 봤는데 저는 다른 거 다 기억이 없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좋은 얘기인데. 예상됐던 얘기죠. 예상됐던 얘기인데 저는 딱 이 두 문구를 보고 싶어요. 두 문구만 봅니다. 원문입니다. 이게 원문. 원문인데 인플레이션 해즈 리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다. 올라간 거죠.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그저께도 얘기하고 지금 흔히 얘기해서 옥수수도 올라가고. 옥수수 아마 지금 한 7년 만에 최고치? 옥수수를 많이 드시나요? 어디에 쓰신지 모르지만 옥수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옥수수는 그린 자이언트 스위트콘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수수도 많이 올라가고 돼지고기 값이 또 한 6년 만에, 7년 만에 최고치. 돼지고기는 한돈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거를 얘기하면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이러면 또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 나올 것 같으니까 바로 뒤에 트랜지터리 팩터스라고 해서 일시적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지속이 아니고 약간 잠깐 올라온 것뿐이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사실 거의 사기야 가깝죠. 사기야 가깝잖아요, 사기. 뭐가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잠깐 올라온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보죠. 10년 만 국채의 수익률이 다시 1% 미만으로 갈까요, 앞으로? 지금 1.5, 1.6, 오늘 1.6 나오거든요. 1.6%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내려갈까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지 않을 거거든요. 잠깐 나온 게 아니고 물론 속도는 점진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천천히 갈 거라는 표현을 맞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일시적인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상당히 제롬팔 연주의장이 일단 인플레이션 인정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시적인 단어를 넣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걸 인정했다, 제롬팔 연주의장은. 인정했다는 거 보고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잠깐 올라간 거냐 그런 차이인데 여기에서는 일단 잠깐 올라왔다고 하는 건데요. 잠깐인 오늘 잠깐, 내일 잠깐, 3일 동안 잠깐. 이번 달 잠깐. 이번 달 잠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는 말이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스킵하시겠지만 실제 이 멘트가 나오고 지금 10년 국채 수 있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서서히. 그러니까 이미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있고 이걸 진저시키는 국면이지 실제 떨어지거나 감수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언제인지 모르지만 2년 뒤가 됐든 3년 뒤가 됐든 테이퍼리 혹은 금리 인상도 염두에 둬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달고 본 결과 이거 하나 조금 제가 찜찜했고요. 우리 아마 정 프로님도 아시겠지만 약간 이번에 뭔지 모르지만 이 연습을 보게 되면 약간 찜찜한 공부들이 몇 개 나와요. 솔직한 얘기로 보게 되면. 그냥 만만한 게 아니고 뭔가 특정인 단어를 좀 넣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여기 특정인 단어는 여기 나오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일시적인 단어가 상당히 특정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시적이라는 게 또 매크로 하시는 분들은 유가나 이런 걸 볼 때 5월쯤에 유가 정점 찍고 다시 떨어질 거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일시적이라는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유가는 그렇죠. 유가는 그렇습니다만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돼지고기도 마찬가지. 심지어 대파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필수배제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므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커진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밀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전공이 여기 아니다 보니까 간단히 넘어갑니다. 페이스북 실적 말씀드립니다. 다 차치하고요. 좋았습니다. EPS 좋았고 매출 좋았죠.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사용자당 평균 매출이 중요합니다. 한 분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페이스북에 활동하시게 되면 그분들 때문에 광고 매출이 잡히지 않습니까? 가입자는 1억 명, 1억 명 그대로라도 한 명이 쓰는 돈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한 명에게? 아니요. 한 명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광고주가 광고를 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한 28억 명 되니까요. 1인당 하여튼. 1인당 매출이 나오는데 8.4에서 9.27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게 바로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에버리지 레버뉴. 그러니까 임당 평균 매출인데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객단가 이 정도로 우리가? 그렇죠. 객단가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은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일단은 증가하는 모습이 뚫어졌다. 그럼 많은 분들이 28억 명에서 29억 명이 되고 30억 명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요. 28억 명이면 웬만한 인터넷이 되고 웬만한 글을 읽는 정도의 수준이 있다고 그러면 다 가입했다.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더 이상 증가하기 힘들다. 30억 명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프리카 인터넷이 다 나아져야 됩니다. 놓아져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무리가 있으니까 거의 찼고요. 지금 현재 질을 보기 때문에 그 질로 보게 되면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폰 매출부터 아이패드 매출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만 보시면 됩니다. 애플 대단합니다. 아이폰 매출 65.5% 전년 동기 대비. 대단합니다. 서비스 분야 매출 26.7% 맥 70% 아이패드 거의 78%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끝났다. 그래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다 지금 공격하는 게 뭐냐면 아이폰이 팔려 지금? 다 있는데 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이폰이요? 아이폰이 팔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폰 잘 팔리던데? 많이 팔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억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교체하는 수요가 더 있겠냐 하는 겁니다. 저나 우리 정포림 세대는 저희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바꿨잖아요. 핸드폰을요? 네. 그런 세대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루트 세대 아닌데요. 최신 폰으로 계속 갈아타는 세대인데요. X세대 아닙니까? 전 MZ세대인데요. 저는 이제 배터리가 달면 바꿨거든요. 스마트폰을. 핸드폰이나. 그런데 지금은 교체 주기가 2년가 되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폰이 많이 안 팔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판매 대수는 적어져요. 그런데 뭐가 올라가는 거냐면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대당 단가? 매출이 커지는 거죠. 하긴 요즘 거의 15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엄청 비쌉니다. 핸드폰. 그래서 지금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 때문에 배당은 0.205에서 0.215. 약 7% 인상했고요. 이것도 10% 인상 안 했다고 뭐라는 분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입니까? 자세한 배입이 900억 달러인데 수치가 감이 안 오시죠? 10조 원 정도인데 10조 원인가요? 뭐가요? 얼만데요? 900억 달러. 900억 달러면 100조 원이죠. 100조 원이죠. 100조 원인데 그 규모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넘어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지만 골드막삭스가 애플을 폄훼한 지 언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골드막삭스는 왜 이렇게 자꾸 헛발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수건을 던졌습니다. 드디어 수건을 던지면서. 우리가 졌다. 네. 졌다. 이번 실적 전까지 매도 의견에 목표 주가를 8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앞에 일자도 없고 이자도 없는 그냥 85달러 제시했는데 논리가 이랬죠. 소비자는 저가 아이폰을 더 원한다는 단순한 논리. 이거 비싼 게 팔리겠냐. 그런데 잘 팔렸죠. 그래서 거의 3년간 애플을 디스하다가 이번에 매도의 중립으로 상향시켰고요. 목표 주가를 130까지 올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가 틀렸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제가 테슬라에 대한 모건스턴 같은 기업들이 일단은 아이비들이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골드막삭스가 애플에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MZ세대들은 참교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교육이요? 참교육 당했다. 참교육 당했다. 어쨌거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실적 앞에 이길 수가 없다. 어르신 세대들은 후드랩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저희는 홍구녕했다. 홍구녕 홍구녕. 그런데 제가 어르신입니까? 저번에 저랑 같이 한다고 나이 그때는 저도 나이 있어요 하면서. 어르신.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또 나이를. 홍구녕. 홍구녕. 우리 때는 참교육. 그리고 보시면 약간 900억 달러에 대한 자사증의 규모를 말씀드릴 건데요. S&P500 기업 중 하위 4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900억 달러가 안 됩니다. 그리도 더 큰 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국민에게 애플워치 SE를 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100조원이면. 그렇겠죠. 100조원이면 보통 돈이 아닌데. 보통 돈이 아닌 걸 이번에 발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또 한 번의 주식에 대한 많은 주식이 소각될 것이고 주식이 감소할 거기 때문에 사실 주주친화 정책이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애플은 주주친화 정책이 끝판왕이거든요. 배당도 계속 올리고 있고 툭툭한 얘기로 툭하면 발백하고 있고 또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런데 욕할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돈이 끌으면 물론 주주친화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그 정도 돈이면 정말 신사업 빨리 카든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사업이요? 네. 투자를 하고. 그래서 애플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남으니까. 원래 한 현금이 보유한 게 한 2600억 달러 갖고 있죠. 현금을. 2600억 달러? 네. 한 300조원. 300조원 갖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는 삼성전자 딱 시청이었는데 지금 얼마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500조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쓰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퀄컴도 좋았죠. 지금 특히 좋았던 것은 다음번기 어닝 가이던스. 원래 1달러 52센트였는데 1달러 55센트에서 75센트까지 범위를 자체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분들은 퀄컴이나 애플은 더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퀄컴이요? 퀄컴. 퀄컴? 네. 퀄컴도. 아니. 장훈석 법원장님 아니었나? 퀄컴. 나 또 퀄컴 뭐 안 좋다며요. 누가요? 제가요? 일단 장훈석 법원장님이 아닌 모양입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퀄컴이 많이 팔린 매출이 헤드폰 헤드셋에 들어간 칩이잖아요. 칩. 그러니까요. 모바일 칩. 그게 많이 팔린 건데 지금 애플이 잘 가고. 애플은 자기 자체 칩 만들고. 아니. 헤드폰 칩을. 그런데 어떤 것도. 그런데 뭐가 아니라요. 어르신. 봐봐요. 우리 어르신이 얘기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칩을 각자. 각자 만들면. 큰 회사들이 만들면 퀄컴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줄 알았죠. 안 하셨으니까요.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시장에?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물론 자체 칩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퀄컴이 부정적으로 어떤 점막이 나오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가격이. 최근에요? 네.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까? 빠졌습니다. 약간 쉬어간 거죠. 그 정도는. 그 정도 쉬어간 거죠? 빠진 것과 쉬어가는 걸 자꾸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쉰다? 난 그렇게는 못 쉬는데. 하여간 뭐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에 대한 증가율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매출도 지금 현재 52%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진짜. 다음 분계에 대한 전망치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식을 더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게 정석이죠. 사실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포드 말할까요? 포드? 포드. 포드도 좋았는데요. 특히 좋았던 게 작년, 전년 동기되면 마이너스 0.23이었는데 이번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무려 0.89까지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4배가 EPS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그러냐면요. 칩 부족으로 인해서 2분기 언익이 가야 될 수가 상당히 부진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차량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약 110만 대. 여기 나오는 것도 장면이 깔리고 있죠. 올해는 110만 대 정도가 칩 부족으로 인해서 덜 생산된다. 나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주가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칩 부족은 사실 이를 문제가 아닌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GM도 마찬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제가 실적을 가지고 늘 주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많이 얘기했습니다. 핵심은 실적이다. 핵심은 실적인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밤에 늦은 시간이고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혹시 여러분도 한번 우리 정프로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주식에 있어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 되게 많습니다. 한 천여분이 활동 중입니다. 국내에서. 천 분? 네. 천여분 넘게. 리딩 방송도 하고 자동중 방송도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중에 진짜 순수한 마음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요. 그럼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혹시 미국을 하시는 분들을 본 적 있습니까? 미국 주식 하는 사람이요? 유튜브나 내 개인적으로 나의 어떤 그냥 나의 취미 때문에 하거나 혼자서 유튜브로 운영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공식적인 법인을 만들거나 증권 팁을 통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대형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주식 전문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미국 주식 잘 리딩 방송 해드리고 밤에 같이 해봅시다. 그다음에 내가 종목을 찍어드려서 여러분들 한번 수익을 안겨드리겠다. 있을까요? 지금 있습니까 지금? 장우석 본부장님 말고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왜 없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없냐면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국장은요. 왜요? 왜 예측이 불가하냐면 차트를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미국 주식은. 그럼 뭘 갖고 설명해야 되냐면 수많은 보고서를 봐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장담점 같은 거 다 해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퀄컴은 관심 종목이 아니니까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이 올라간다. 실적도 중장기적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올라간다. 이유를 다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유를 설명할 때 종목만 업종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네이버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본인 수사가 다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 전문가 분들은 흔히 다 네이버에 나오죠. 기사가. 첫 번째 번역이 돼서. 그다음에 hts 보면 다 선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온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할 수 충분히 있겠지만 애플을 주식을 한 달 후 혹은 내일 당장 주가를 찍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애플을 가장 페이스북을 가장 구글의 가장 수익을 많이 보시면 누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엉덩이를 뚝 누르고 보유하신 분이 가장 돈을 많이 버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은 역사상 최고치 찍습니다. 오늘. 그럼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치라는 얘기는 어제까지 매사한 모든 분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주식을 가지고 차트를 선을 긋게 되면 그렇게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그어서 수익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같이 지난 걸 갖고 선을 긋는 거 충분히 하지만 페이스북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내 전문가가 누가 와도. 그러니까 뭘 예상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실적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실적이 좋다라고 그러면 그냥 가져가는 게 가장 정답이고 뭐 저점에서 팔고 비쌀 때 팔고 쌀 때 다시 사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안 먹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미국 기업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라 하면 그냥 쭉 가져가는 게 정답입니다. 물론 또 빠지겠지만 그 빠지는 타이밍이 언제까지 빠질지 언제 반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가져가면 좋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다시 한 번 요약을 해드리면 그럼 장우석이가 웬날 최근에 계속 액성법을 얘기하고 왜 금융지를 얘기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립니다.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매출이요. 최근에 또 4월 달에 매출 증가율을 또 한 번 계산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아이비 쪽에서 제시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델타 값만 보시면 됩니다. 델타 값이 뭐냐면. 델타 값. 기울기. 그렇죠. 이게 뭐냐면 2021년 4월에 본 거. 그다음에 현재 4월 말이죠. 현재 본 거 차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융에 대해서 2021년 4월에 초에 봤을 때는 24.1%의 매출 증가율을 예상했습니다. 지금은 30.4%로 델타 값이 6.3입니다. 가장 크죠. 더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금융이. 그다음에 이건 1분기고요. 전체 2차 입시 전체로 보게 되면 전체는 뭐가 가장 강했냐면요. 에너지가 6.0% 델타 값이. 그러니까 1분기로 보게 되면 금융이 1등. 전체로 보게 되면 에너지가 1등입니다. 매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21년에? 네. 다른 거 다 보시면 다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1등, 2등만 저희는 하자는 거죠. 저는 1등, 2등 아니면 취급 안 하잖아요. 상대 안 하시잖아요. 네. 안 하시잖아요. 3등도 거의 안 보시죠. 네. 우리 정 프로임님도 1등, 2등만 쭉. 저는 몇 등이에요? 저번에 1등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서. 했죠. 거기서 갑자기 만나는데. 뭐 있지 않습니까? 퀴즈 이런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요약하자면 금융과 에너지다. 다음 편에 넘겨봅니다. 이번에 아까 매출이었고 이번에 EPS인데요. EPS 역시 2021년 1분기에 EPS 증가를 보게 되면 가장 증가를 많이 한 게 뭐냐면 금융이 55.5%. 55.5%?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4월에는 68.9% 예상했다가 지금은 124% 예상하고 있거든요. 많이 커진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전망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1년 전체로 보게 되면 뭐냐면 또 역시 에너지가 51.7% 또 에너지가 차지했죠. 그러니까 1분기에는 또 금융이 차지하고 전체로 보게 되면 에너지가 차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믿은다고 그러면 안 믿으면 소용이 없죠. 난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아이비드는 난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고 그러면 얘기할 게 없겠지만 적어도 난 진짜 이걸 믿고 싶어 하신 분들은 금융과 에너지가 없다고 그러면 실적을 1등하는 기업, 2등하는 기업들은 없다는 거죠. 물론 1등했다고 2등했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또 1등할지, 2등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장에서 이런 실적을 좋은 기업들을 가져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비책은 없습니다. 비법도 없고 기법도 없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내 전문가분들이 미국 측에 얘기할 때는 다시 얘기하지만 상당한 많은 자료를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럴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실제 그냥 여러분들이 ht에서 틀어놓고 ht에서 선을 딱 그은 다음에 추세가 어떻고 지지가 어떻고 저항 어떻고 하는 건 충성하죠.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한다. 네, 충성하죠.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애플을 가지고요. 애플이 2천 종이 넘어가는 시가총향인데 대한민국 전체 코스피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정보를 가서 선을 그는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그런 건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하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장 보겠습니다. 네, 장 보겠습니다. 장 보장입니다. 장을 딱 열었더니 지금 이제 장이 시작했는데요. 장 보장. 앞서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실업수당이 원래 예상치가 54만 건이었는데 55만 3천 건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 정도까지는 용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용서해 주실래요? 오늘 장이 좋으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55만 3천 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원래 20만 건, 30만 건이었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최근에는 한 두 배 정도가 증가한 거죠.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S&P500은 0.7% 상승을 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다운은 0.42% 출발했고요. 플러스입니다. 나스닥이 0.88% 플러스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페이스북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실제 잘 나온 게 비죠. 사상 최고가 가야죠, 오늘? 6%로 사상 최고치 직행했습니다, 오늘. 직행입니까, 바로? 네, 직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 애플은 워낙 무거운 주시이니까요. 애플은 1.21%. 그렇게 좋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어쩌고 올라간다는 거죠. 애플의 사상 최고치는 145달러인가 할 겁니다. 145달러 맞네요. 지금 10달러 남았습니다, 10달러. 사상 최고치 가려고 하면. 10달러만 가면 이제 사상 최고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많이 올랐던 구글도 한번 볼 건데 구글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 많이 파는 게 아니고 더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말씀 나온 김에 마이크로스피트까지 오늘 빅테크 기업 주가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피트는 오늘 0.45% 약간 반등하고 있고요. 오늘 장 끝나고 실적이 나오는 아마존은요. 아마존은 1.2%로 이것도 3,500달러에 근접해서 이 역사상 최고치에 52달러가 남았죠. 그러면 한 1.78% 올라가면 아마존 역시 역사상 최고치에 다다릅니다. 물론 오늘 장 끝나고 시작을 봐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다 사상 최고치거나 근처에 와있다. 그래서 역시 늘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가지고 가장 성공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역경에 있는지 불구하고 쭉 보유하신 분들이 위너다 위너 말씀드리고요. 퀄컴은 더 갈까요? 퀄컴 봐야겠네요. QCOM 봐야죠. 퀄컴은 더 갈지를 물어보셨는데요. 퀄컴 5.26%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프로님이 퀄컴이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62달러가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한 20달러 남았으니까 20달러도 안 남았죠. 그럼 뭐 많이 빠진 거 아닙니다. 이상하다. 어디서 뭐 어떤 다른 거 혹시 어디서 뭐라 아니 저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래하셨는데 팔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언젠지 정확히 이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비슷한 말씀을 듣고 하여튼 자체 칩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해갖고 한 뭐 저도 이제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8%인가 7% 정도 마이너스였으니까 이 정도는 뭐 사실 플러스지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8 정도는 뭐 이익 본 건데 그래도 어쨌든 콜컴이 이렇게 돼서 이제 과감하게 또 이제 익절했거든요. 아 익절했습니까? 마이너스 8이면 익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익절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또 오른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한참 약간 좀 편하지만은 않네요. 주식을 못 사는 데 급등하는 것과요. 주식을 팔았는데 급등하는 것과 다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제가 알기로는 정말 별로 안 좋다는 것까지 알고 있거든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다. 뭐 좀 왜냐하면 이제 팔았는데 올라가거나 못 사는 데 올라가는 주식 보면 짜증도 나고 막 심지어는 막 그런 분이 계시는데 흥분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주식 파는 거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런데 또 시청자들이 저한테 막 파라고 파라고 난리. 또 그게 있었죠? 정 프로님의 또 징크스가 있어갖고. 자꾸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 프로님이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내가 한 번 던져서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면 기껏 던지겠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팔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하여간 뭐 넘어가고요. 오늘 이제 기사가 많아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컴캐스트 컴캐스트 cnbc 방송의 모 회사입니다. 모 회사. 여러분 제가 흔히 인용하는 cnbc. 컴캐스트? 네. 컴캐스트. 알고 있죠. mbc 유니버스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지금 이제 가야겠죠. 재개장할 수 있죠. 보니까 실적이 좋았습니다. 2.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컴캐스트가 그때 디스커버리와 같이. 아니요. 컴캐스트는 디스커버리와 같이 한 거는 비아컴 cbs. 비아컴 cbs. 비아컴 cbs가 좀 안 좋았죠. 네. 그 다음에 이베이는 실적이 좀 못 나와서 7.6% 빠지고 있는데요. 이베이는 ebs는 좋았지만 매출이 좀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베이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아마존 때문에. 그렇죠. 아마존이 지금 아시겠지만 월마트 방식도 하지만 삼자 판매를 갖다 데려 놓고 이베이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이베이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진다. 캐터필라 역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세대 잘 나왔지만 물론 올라가는 이유는요. 캐터필라 실적도 있지만 캐터필라 인프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상당히 좋아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맥도날드 역시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맥도날드는 이제 뭐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웬만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맥도날드는? 네. 엄청 무거운 주식입니다. 엄청 무거운 주식.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니까 아마 지금 별로 안 올라갈걸요? 맥도날드는 근데 사실 이렇게 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매장을 갑자기 두 배 늘릴 수도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맥도날드에 대한 동남아나 미국이나 상당히 좀 핫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맥도날드 성공 요인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동남아 갔는데 너무 음식이 질리죠? 그럴 때 아는 맛. 맥도날드 가면 그런 맛이다. 전세계 어디나. 네. 어디나. 그 맛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최소한 보장되는 맛. 그래서 그런 맛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머크는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머크는 지금 일반적인 제약회사는 약이 안 팔렸습니다. 병원도 못 갔고.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 못 가니까 처방이 안 되고 약이 안 팔리겠죠. 대부분의 제약주들은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백신주 빼고는?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누얼 케르비안 크루즈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 카지말까지 해서 이들 3인방 크루즈 3인방이 cdc에서 질병예방통제센터라고 굳이 한다는 그런 용어죠. 여기서 일단 여름에 다시 재개장을 대운항을 허락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얘들이 원하는 건 7월 4일 날인데 의미 있지 않습니까 7월 4일 날? 7월 4일. 7월 4일인지 모르지만 여름 중간쯤에 해 주겠다 했답니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애플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포도도 말씀드리고 퀄컴도 말씀드렸고 치즈케이크 팩토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좋아하시죠. 시카고고. 제가 얘기했지만 코로나와 단맛에 상관관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몬데레즈도 올라가고 오레오도 올라갔죠. 허시도 올라가고 또 치즈케이크 얼마나 다입니까 말도 못하죠. 이거 치즈케이크는 아메리카나 먹지 않으면 이게 약간의 이게 안 됩니다. 조절이. 그런 건데 식감 잘 나와서 이것도 6.7% 넬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큰 회사예요 그런데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큰 회사죠. 치즈케이크 좋아하십니까? 치즈케이크 제가 잘 만듭니다. 제 생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미리 한 3일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프로님한테는. 얼라인 테크놀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생일빵 한번 준비하시죠 그러면. 네. 인비절라인은 혹시 아시죠? 인비절라인. 인비절라이브? 네. 인비절라인. 라인? 네. 그러니까 네이버에 인비절라인 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치과 교정기. 투명한 치과 교정기. 예전에 철심이었는데 그걸 만드는 기업이 얼라인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고. 설치기나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하는 거. 안 보이게. 이용 때문에. 특히 중국에 상당히 많이 팔린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진짜 잘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볼까요? 네. 인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날보다 조금 저희가 시작이 늦어져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네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보러 사실은 오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아예. 그럴리가요. 그렇죠. 그거는? 아. 이 밤에요? 네. 그럼 고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지난 세븐엘 때 얘기했었는데 제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기도 해요. 아휴. 우리 본부장님은 평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미. 추종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고 신뢰. 그렇게 봐주시면 뭐 너무 고맙죠. 네. 자 그럼 이제 가실까요? 네. 가야죠. 정 프로님 아침에 또 출근길 하셔야 되니까. 네. 자 오늘도 그러면 대기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집과 반대 방향이라고만 제가 알고 있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일 저녁 또 오실 거죠? 그래야죠. 내일 저녁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또 행복한 얼굴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웃음 주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시는 천사 같은 분. 엔젤 장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요. Thursday. 여러분에게 Thursday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주말이 다가온다는 두려움. 여러분을 더 자주 볼 수 없다는 아쉬움. 후회.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 여러분도 그런 그리음들 같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프로였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자요. 안녕.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